네... 퍽퍽... 아... 음... 음... 으음... 아... 아.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우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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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빌려 바다리아 멸치 청양고추냉이 새우 청양고추냉이 마지막으로 칼국수 이 맛은 불쌍한 맛이에요 이 맛은 고소한 맛이에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이 맛은 투명한 맛이에요 이 맛은 정말 맛있어서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어요 아이스크림 뱃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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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흑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